자, 5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 2, 3, 4장은 어찌 보면 지금부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험엔 크게 관계없고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같이 나누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셔도 돼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거의 1시간 정도만 1회 4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좀 늦으면 세 번째 시간부터 제어문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언어이고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시언어를 한다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지금까지는 컴퓨터의 그냥 계산기로서의 기능에 집중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셔도 아시지만 예를 들어 슈팅 게임이라고 치면 슈팅을 해서 목표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고 못 맞추면 점수가 안 올라가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내준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거나 또 풀지 못했을 때 상대방의 관계에서 뭔가 차이가 났을 때 그런 경우들을 모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고스톱 게임을 친다고 했을 때도 늘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예능에서 했었던 그래 결심했어 이것을 컴퓨터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컴퓨터입니다.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작업은 나중에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제어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걸 과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이니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코딩을 해보고 또 디버깅 모드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모드가 얼마나 유용한지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는 주로 프린트문이나 스캔 앱에서 입출력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버깅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잠깐 쓸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어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간단한 게임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문 또는 뒤에 나오는 반복문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 주로 제어문 얘기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반복문입니다. 컴퓨터의 또 하나의 주특기예요. 컴퓨터는 투덜거리지 않고 파업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 시켜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분이 이런 우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도깨비가 그 집에 왔대요. 그런데 그 도깨비가 일을 굉장히 빨리 해서 그 도깨비가 있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깨비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을 시키지 않고 일이 없어지면 주인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한테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한 도깨비다 보니 주인이 일을 계속 시키는 것만 해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찾아간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방법을 가르쳐줬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자는 동안은 의자를 하나 갖다 두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라고. 그러는 동안 주인은 잘 수 있으니까. 비슷해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절대 투덜거리지 않으며 사람보다 빨라요. 그런데 일을 적절히 시키지 못하면 컴퓨터는 주인은 잡아먹진 않습니다만 컴퓨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일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갖고 있는 재능을 100%, 200%, 1000%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문법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 연유로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거의 다 같이 다뤄볼 거고요. 책에서 다뤄보고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보고 따라오시면 안 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C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백견이 불여일습입니다. 한 번 해보는 게 아무리 봐도 익힐 수 없는 것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 할 때 제가 해드리는 걸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역시 여러분들 건 잘 안 되실 거예요. 권해드리는 건 제가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을 하고 나면 그걸 한 번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 보시는 형태로 해야지 수학 정석 보듯이 문제 보고 답을 모르겠다고 답을 펼쳐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됩니다.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if문이나 for문이나 이런 쪽은 문법적으로 문제낼 부분들이 역시 있긴 있습니다만 앞에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이론 시험을 치셔야 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하면서 디버깅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다뤄볼 것은 조건문입니다. 어떤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던 슈팅 게임에서 적을 맞췄을 때의 반응과 못 맞췄을 때의 반응 또 적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맞췄을 때의 반응 등등등등이 갈리겠죠. 그런 것들을 분기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는 크게 순서든 두 가지 외에는 잘 안 씁니다. 뭐 시작, 끝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린 그런 거 빼자고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표시할 때는 그냥 네모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조건을 표시할 때는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을 표현하는 이 조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순서도도 그리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아, 조건이구나. 그런데 컴퓨터는 조건에 의한 분기가 딱 두 가지밖에 안 일어나요. 조건이 맞았을 때 보통 yes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y만 씁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no. 뭐 이걸 반대로 쓰기도 해요. 그거는 그림 그리기에 편의상 다른 거니까 그건 너무 개념치 마시고 조건문에 의해서 if나 no 이런 형태로 갈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제어문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나 컨티뉴나 사실은 고투문은 혹시 어떤 소스를 보시다 고투문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세요. 저도 어떤 소스를 볼 때 고투문이 나오면 어? 이러면서 그 코딩을 하신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의심하게 돼요. 이 고투문은요. 어셈블러 또는 베이직의 흔적이에요. C 언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흔히 쓰이는 거지만 고투문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저도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알려는 드리겠지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코딩을 했지만 고투문은 C에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샘플 소스들을 보면서도 고투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이런 무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나으세요. 이론 시험을 치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실습,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C 언어를 사용하실 분들은 고투문은 없다라고 머리에서 지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건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